10월 셋째 주 SBS 인기가요와 함께할 K-POP 먼저 슈퍼주니어 F-X 21 팀파 공격 도와줘야 효cido bringing it to life 무대를 맞추는 듯이 목표 달성 레드 앱 툴! 7월 3일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! 세계를 사로잡은 K-POP 스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까 정말 축제 분위기 같네요 오늘부터 인기가요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K-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래서 더욱 가수와 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로 뮤트 준수홍 선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대와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K-POP 전문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인기가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볼까요? 네 K-POP 최고의 걸그룹이 총출동! 신나는 썸머 스페셜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썸머걸스를 불러볼까요? 뮤직 스타트!